오겐키 데스까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부대장 봉쥐리 아 이거 들어 봉쥐리 근데 내 보조배터리 챙겼어? 어 어디? 기우이가 챙겼다 이거 배터리 없나? 꼽아라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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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 집에 가서 먹는게 낫겠죠? 그러면 너 이 집 옆에 회집 비싼거 사주고싶단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너 비싼거 사주고싶단 말이야 비싼거 먹자 집에서 먹읍시다 국밥 인정? 치킨 인정? LA화육 인정? 제발 아니 간단하게 먹자 너희 집 옆에 회집 있더만 거기서 그거 하는거지 동미랑 쇼핑하는거지 물고기 쇼핑 그리고 이거 풀쇼? 물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근데 나 내가 진짜 감전동 주민인데 감전동 먹고싶거든 근데 감전동 해집 맛없어 아 이건 솔직히 해야되니까 어 연신보배 그건 미안 해는 세번에 먹어도 되잖아 인정? 일단 지금 배고프니까 간단하게 먹고 여캠 탐방해야된다 인정? 형님들 해 형님 제판명님한테 있죠 아니 지금 딱 11시쯤 여캠 탐방하기 좋다 인정? 11시보다는 좀 늦게 가야돼 왜 일단 탐방에도 예의라는게 있거든 일단 11시부터 오게 하는거 같은데 형님들 일단 죄송합니다 양궁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약간 루즈했는데 근데 신선은 했어 신선만 했어 신선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들 일단 탐방 탐방 모기로써 어 탐방에도 예의가 있어요 일단 월초에 가는거는 예의가 아니고 방송 켠지 얼마 안되서 분위기 아직 안잡혔을때는 가는게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방송 켜냐마자 터지는 풍선이 많기 때문에 근데 기운이 오침 40분 인정? 어 아니 뭔 오침이야 이제 곧 있으면 잘건데 다 새벽 4시쯤에 새벽 4시쯤인데 자는데 6시간 남았다 인정? 6시간이면 학교 학교마가 5시간이니까 아니 간단하게 그러면은 뭐 먹을까? 간단하게 LA갈비 먹죠 LA갈비 근데 존나 맛있게 가든 아 LA갈비 개씨빈정 던지랑 딱 해가지고 와 부산에서 탕 치기 아 근데 나 짬뽕도 좀 먹을 수 있다 어? 짬뽕 짬뽕 아니 나 저거 나는 저거 백종원 짬뽕집 이름 뭐야 형님들 홍콩반장 어 그거 그거 안하나? 어떻게까지? 서울에 홍콩반장 있나? 아 서울에 아니 부산에 홍콩반장 있나? 아 존나 속수리다 알제? 배고프면 속수리 있는거 지금 그거다 홀랭대방 인정으로 물어보는거 없을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서울에 땅땅치킨 없는거 개혈 받거든요 땅땅치킨 없어? 어 진짜 개소름 돋네 아맞다 땅땅치킨 3번 들어갔는데 진짜? 어 오 잘나가네 땅땅치킨 대기업이잖아 형님 저도 좀 묶어주면 안돼요? 나도 아 아 섭쏠래요 K3가 응원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땅땅치킨 홍콩반지 11시에 문닫는데 어 진짜? 응 어 그럼 지금가면 먹을 수 있는거야? 어? 지금가면 먹을 수 있는거야? 지금가면 급하게 먹는거지 어 급하게 다 먹을수도 있지 이거는 바로 어디서 화양동에 있대 화양동이 있다고? 응 여기가 화양동 아니야? 하명동 진짜? 화양동도 따로 있어? 아니 없어 하양동이 한도 없어 하명동에 홍콩반점이 있대? 시청자분들이 어 진짜? 있어요? 검색점 근데 뭐 친구 만드는데도 이렇게 아는데 잠시만 있으면 이거 친구 짜뽕 맞춰야 돼 어 짬기 탈찌는게 있죠? 탄덕 탄덕잖아 탄덕 탄덕 형님들 있어요 형님들? 기운이 잡아요 뽕 탄덕 탄덕 타카 vit 탄덕 네 아니 팔 다 또 abeth 고냐 소시간 그 중 notre 10시 반이면 죽음 마감이야 안 되겠다 그거 가자 그냥 어쩔 수 없다봐 그럼 LA갈비 먹으러 가자 어디? 어디? 내 우째 암 야 기훈아 형 배터리 생겼지? 네? 배터리 뭐라구요? 배터리 오빠 여기야 여기 아니 들고 있어 네 목소리를 들어도 아씨 뭐 먹지? LA갈비 LA갈비? LA갈비가 어딘노? 야 맛집 많은 동네가 어디야? 감전동 서려 감전동도 있겠지 맞지 엎다 LA갈비 없다 마침 많은데 설명 안 해요? 감전동이예요? 뭔데니? 양 마신다 아 배고파서 속 쓰리다 고마워 전부 물자 고마워 고마워 아까 얘기했던거잖아 진짜라고? 네 진짜 진짜 K 몇살이냐 너보다 많을걸요? 어디가 낫지? 어? 본가? 어? 본가 우삼겹살 우삼겹 우삼겹 고고 여기 그 뭐야 백종원 하는데 오 고고 우삼겹진리 인정? 여기 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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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가 와 이거 밥 와 이거 개밥도둑 오 백종원 따랑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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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우삼겹살 먹을게요 여러분들 네 가자 간단하게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역현 단박 오오 러러러러러러러 뭐합니까? LA걸러 음? LA걸러 어머러 너 내려요 빨리 우삼겹살 ㅋㅋㅋㅋㅋ 갔다올게 동가 우상기 좋아합니다 일종원 차린거 다마집인정? 네 개인정 야 니 볶아 챙겨라 내 볶아요 볶아 없는데 아 볶아 챙겨라 형꺼 니 휴대폰에 밧데리가 없어 영업 끝났다 영업 끝났다 왜? 왜? 영업 끝났는데 왜 이러면 어떡해 아 아 영업이 왜 끝나나? 귀엽다 잠깐 잠깐 부탁할까요? 어? 어? 니 뒤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찍어들고 있어? 니 찍어라 저만요 한 번 더 주세요 영업 끝났다 영업 끝났다 영업 끝났다 끝났다 해운대 본가 24시라는데 어? 해운대 본가? 해운대 너무 멀다 인정? 해운대에 진짜 뼈다귀에 잡고 옆에 있는 데 있는데 진짜 아 그때 꼬부여 먹었는데? 어 아 뼈다귀에 잡고 배추 별로 아 별로야? 헐렁 친구가 베이컨에 흰밥 싹 싸먹으면 진리 인정? 뭐 인정? 뭐 인정? 응? 응? 덕천가라 덕천이 왜? 덕천이 왜? 덕천이 뭐 있으시다던데? 응? 단간문 꼬박꼬박 그 뭐야? 남포동 일회갈비 아 속쓰리다 응? 형 뭐 형은 뭐 먹고 싶은데? 어떤 종류 먹고 싶은데? 고기 고기? 근데 저는 꼬박도 괜찮긴 괜찮아요 고기면 고기면 갈비? 갈비 먹을래요? 잠시만 기다려봐 상당을 고기가 괜찮은데가 존나 웃긴다 아 미안 인정계산기 인정계산기 닉님 인정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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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봉준 5143회 K868회 킹기은 3437회 저거 아니다 인정? 인정 너무 부풀렸다 인정? 응 씹인정 그냥 맛집거리가가지고 고르자 즉금 방금 냉키로 맛나감자탕 맛나감자탕 별로 인정? 응 별로라고? 인정 가능성 별로 멘토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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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덕 삼겹살 엿대는데 있는데 일부 더덕 인정? 나 지금 담배 안대 펴고 되는거 있니? 안돼 안돼 열차 세븐사님 좀 지루하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양봉은 진짜 저희는 진짜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꿀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아프리카 잘못이네요 음 왜? 왜? 화질이 안좋으니까 인정? 노인정 노인정 와 이제 갓 합이 갓 대비된 사람들이라서 아프리카 똥꼬니 아 죄송합니다 슬길형님 죄송합니다 아 저는 뭐 음식 안가래요 근데 국밥은 좀 않는거같아요 그러면 신선은 했던거 같아요 아 아 음 아무 때랑 갑시다 그냥 아 아 네 촌 너무 배고프네 아 아무거나 먹지 않아 진짜? 인정 인정 근데 아무거나인데 국밥은 진짜 아니다 인정? 인정? 초롱만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진짜 나 라면 먹는데 뭐 나 아무거나 있으면 다 먹는단 말인데 진짜 다 먹어 나는 그냥 책상도 먹는단 말인데 여기 주위 속에서 기름 좀 먹어라 아 뭐 인정 노잼 노잼 아 뭐가 괜찮을라 간단히 먹을 수 있는거 사라 먹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거 인정? 간단하게 먹는데 뭘 본가를 갔었어 야 빨리 가라 초록풀이 가라 그냥 간단한거 아님? 아닌가 아 짱깨 아니면 짱깨시 찾아가서 초코 쏘이를 먹읍시다 아 진짜 근데 진짜 부산에는 그런 데가 없어 그래 존나 마른데 형님 모르는거죠 아니야 맨날 국밥 먹혀 먹으니까 잠시 여기 24시인가? 여기 딱 봐도 맞지? 형님 외식일번가 갑시다 아 문 닫았다 맞지? 외식일번가 가자구요 그거 왜? 그거 뭐 좋다는데? 덕천 리강 왕곱창 한 번 먹으면 진짜 못 있는 어제 먹혀 먹었어요 인정? 저 그러게 아니 덕천에 외식일번가 있어 거기 근데 늦게까지 해? 와 속속속 아니 잠깐 외식일번가가 뭐하는 곳인데 일단 덕천 지낸다 응 외식일번가가 뭐하는 곳인데 거기 뭐고 식당 몰려있다 아 진짜 난 라면도 상관없는데 나도 어 그럼 편의점 라면 인정? 응 왜? 아니 다들 말이 없어 어 라면은 조금 하하하하 라면은 조금 그렇네 조금 조음 조음해 강제 변경 좀 해주세요 네 김천 치치와 치킨 시켜먹어라 어 김천 개콜 구포 길시장 가서 개구경하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나 그거 어렸을때 한번 거기 모르고 갔는데 나 충격먹었었는데 응 어 진짜 왜 충격이야? 거기 그거야 개구경 거기 아 진짜요? 어 아 그게가 그게 아니구나 니 그런 체딕 씨버라 아냐아냐 근데 그런 체딕 나쁜게 아니라 거기 있어 바로 다 묶여져 있는 거 아 그니까 모르고 어찌됐든 어 그러잖아 그래 뭐가 괜찮은거야 아 아 투유 누나가 정해? 인정? 투유 누나가 정했는데 만약에 진짜 그게 별로라도 그거 먹어 인정? 개인정 투유 씨랑 인정? 어 투유 누나가 별포사 제일 많이 쐈으니까 힐링이 형이 지금 없어 나 나 나 나 반대 잠시 보충 70km 김천도 괜찮고 엄청나 괜찮은데 저는 열혈패드한테 뽑히지 않았습니다 내 방에는 남미 형님이 제일 많이 쐈는데 어 남미 형님이 그럼 좀 참하네 남미 형님 있나요? 아니면 음식의 일상에 있는 장군이가 곤란해 응응 참 장봉구 먹으라고 하시던데 어? 장봉구 안 땡긴다 인정? 장봉? 장봉구 먹으래요 장봉구? 장봉구 장봉구가 뭔데? 홈풀 응 아 그거 어차피 노이주기 시기였어요 노이주 장봉구? 장봉구? 장봉구 다 먹었어 응 라면 밖에 안 남았어요 응 아니 그냥 밥찜 앞때라 갑시다 존같은 상관없는데 길에 있는 남자 세우세요 그냥 제일 처음에 오고 있는데 갑시다 응 맞아 아 지금 코로나 소리 난다 큰일났다 총대 주지마라 투유 잔다 어 투유는 자기 자기 너무 많은 관심 받는 거 싫어해 오 그니까 투유업 하는 거 존나 싫어해 유미 공주님께 아 백개 빛말감 다음에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저렇게 공주 달고 있는 애들 중에 진짜 예쁜 애 한명도 없어 유미 공주님이 말해 유미 공주 말해 어 뭐 먹을까 유미 곤 듀 공주님 뭐 먹을까야 백개 빛말감하신 유미 공주님이 말해 네 날 드세요 그리고 존나 새끼야겠네 유미 공주님 말해 뭐라시겠네 라미님 있다고 질퉁쳤어 라미님이 말해 그럼 라미님이 말해서 말씀해 주세요 와 투유업 치는 거 싫어하는 거 투유업 존나 치네 진짜 나는 기운 업치는 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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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번 중에 유미 공주님 찾고 있네 존나 힘드네 존나면 싫었다 닭발 먹어 아 형님 존나 쓰레기 같은 졸사하네 진짜 아 닭발 아 아 아 아 큰 실수 큰 실수 남이야 실수하지 마라 아 형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닭발은 후식이잖아요 진짜 큰 실수 아 그 뼈도 살도 많이 안 붙여 있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인정 아 K원님 200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K원님 정해 아 원님 감사합니다 아 원님 뭐 아 저 세발 못 먹거든요 인정 응 비누기 개극혐 다 잡아 죽여보고 싶다 잡아 니 못 죽이냐 니 존나 무서워하더만 그건 인정 아 귀신이꼴 비둘기 인정 아 진짜 비둘기 개무서워 응 진짜 진짜 비둘기 그 날갯질 할 때 그 어우 먼지 떨어지는 거 와 사부사부 인정 어 아 근데 아 부산에 사부사부 여기까지 하는데 어디서 아니 시가 부산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시가 모르면 다 모른대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시간에 사부사부가 없어 아 사부사부 개맛겠다 어 어 아 사부사부 아 사부사부 케이 만세라고 얘기했다고 넌 말안돼 근데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없긴 하다 쿠퍼 아 쿠퍼 아 쿠퍼 아 쿠퍼 아 쿠퍼 양곱창 진짜 제 실수에 두개는 음 검색해보라 하는데 아니 진짜 없어 내가 부산 토백이잖아 야 맥드랍이 크지라 어 미쳤나 저 새끼 밥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밥먹고 나서 들어가는 길에 맥드랍이 들리는 거 인정 오 개씹 인정 맥력이 1인정? 어 진짜 맥력이 15개 인정? 맥력이 100개 인정? 100개 맥력이 100개 인정? 맥력이 1000개 먹어야 되지 노방중 인정?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낙곱새 아 낙곱새 맛없다 낙지 곱창새우 어? 아냐 맛없어 진짜 맛없어 별로야 봉준이 이렇게 정세가 좀 받았다 맞지? 그럼 얼마나 맛없는데 알겠지 어 근데 15분 뒤에 드디어 하필 19로 바뀐다 우와아아아 아 근데 진짜 너무 고마운게 만명은 무조건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들 어차피 차이에서도 만명이네 3일전부터 이렇게 만분은 계속 계셨던거 같애 맞죠? 9,900명인데 너무 개소리인데 9,900명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이면 만분이 되겠다 봉지 귀여워 우리 관광한테 만명이네 그 말하면 다갑다 사람들이 하하하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네 낙곱새 채팅창에서 존나 맛있는데 형님이 존나 실수하는 거라는데요? 아니 아니 진짜 존나 인생을 존나 지 생각만 하면서 하네 진짜 지가 모르면 다 모르고 지가 모르지만 다 맞았대 그러면 저희 낙곱새 가겠습니다 아니 낙곱새 형도 있어 아 그 노인자 그래 응 형 근데 존나 뭐 진짜 진짜? 아니 그냥 앞자리에 갑시다 맞네 방수집 뭐야 아니 그럼 딱 정해 아니 일부러 밥집 없는대로만 가고 있죠 아니야 딱 정해 뭐여? 아니 정하지 말고 아무데로 간다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안 말해 그래가지고 가위밤에서 이긴 사람 그 거기로 가 콜 콜 진짜 나 말해? 응 나 볶밥 에헤 으하 크흐 흐하 흐하 케연님 형님은요? 난 국밥 아니면 라면 공경아 응? 다시 기회를 줄게 나 진짜 삼십.. 우리 끝나기 삼십분전에 탈출한대 나 라면 라면은 그래도 낫다 국밥은 진짜 형님은요? 형님은요? 난 대게 대게면 해운대까지 가야되는데, 컷다운드입니다. 오케이. 너? 오빠? 나 갈비찜. 갈비찜? 앤 갈비탕. 아, 해운대까지 가는거 좀 그러면, 그럼 난 LA갈비. LA갈비 vs 라면 vs 넌 뭐야? 갈비찜? 갈비찜 vs 갈비탕. 가위. 가위. 잠시만, 잠시만. 몇판? 한판. 가위. 가위바위보. 김이 빠졌지? 김은 씨 100% 이렇게 냈을꺼거든? 아닌데, 묵 냈는데? 진짜가? 어. 가위. 야 근데 이 찍고있나? 네. 가위가위보. 아싸, 나 이겼다. 이 나이이었다고? 갈비찜 먹으러 갑시다.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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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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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들도 존나 만족해요. 와, 갈비 인정, 인정하면서 존나 하고 있습니다. 초랑 갈비가 뭔데? 부산역 쪽에 있는건데 지금 문 닫았어. 아니 씨X 뭔데? 부산은 뭐야? 왜 다 문 닫아? 아니 저 형말 맞아요? 하하하. 존나 사쿠라는거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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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맞아요 저거? 초랑 갈비가래. 초랑 갈비 뭐 문 열었다는데 아닌가? 초랑 갈비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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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뼈찜 인정? 아 뼈찜 인정? 아 너 인정 아 뼈찜 두개 인정 뼈찜 한개에다 해장구 두개 인정? 아 근데 책 빼다구 초심 잃었어 초심 잃었어 아니 우동 사례를 안팔어 아 안돼 안돼 형님 대가리 딱 해가지고 내일에 넣읍시다 아 잠시 김치찌개 어떤? 아 개소리 하지마 어 갈비다 2층에 있네 아냐 저 문 닫았어 아니 간판에 물 들어와있는데? 아니 저 진짜 문 닫았어 저거 아니 간판에 물도 들어와있고 아니 간판에 물도 들어와있고 아유 김치찌개 생선한겨 인정 김치찌개 생선한겨 삼겹살랑 김치찌개 인정? 시바 진짜 야 부산초량 24시대 조박낙지 인정? 아 넌 인정 야 초량 24시라잖아 뭘 문 닫어 빨리 가 초량이 어딘데 나 몰라 초량갈비 초량갈비가 부산역에 있는 은하갈비 그 말하는거 아니에요 형님들? 그 옆에 있는거 초량갈비? 형님들 맞아요? 혹시? 채팅보라고 화신내시고 아니 왜 하필 부산사람이 김봉준이야? 이게 딜레이가 존나기 때문에 죄송해요 뭐라 하시는데 시청자분들 초량 24시라고 지금 거의 폭동났다 진짜 아니 왜 저럴로 이렇게 이게 딜레이가 존나 길다니까요 형님들 진짜로 초량갈비? 어디 어디 있는건데 말해줘 부산 동부초량로 네비찍으래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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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역 옆에 있는거래? 사상역 맞대 부산역쪽에 있는거야? 말해줘 부산역 부산역 바로 옆에가 초량이라는데? 몇분걸래요 형님? 전포일동 삼겹살 먹지기 싫었는데 인정? 가까워요 형님 여기서? 뭐라? 318키로 넘는데? 어 뭐야? 하와이가 아니 여기서 먹으면 안되는가? 김치찌개 삼겹살 이거도 존나 인정 아니면? 김치찌개 삼겹살 부산역 여기서 얼마큼 먹걸려? 멀어 얼마큼? 25분? 니 삐졌지? 아니 왜? 아니 뭘 삐져 나 갈비 먹고싶어 나도 몇키로 몇키로? 동구초량도가 있는거 맞지? 몇키로야? 잠시만 갈비찌개 10키로 오케이 존나 뭔데 근데? 배고파 뒤질거 같다 진짜 야 10키로하면 10분이면 가는거 아니야? 와 현기증 엄청난나 진짜 인정? 난 20초 컨디션 괜찮았다 아그중에 나 누워있다가 일어났을때 와 대구탕 인정? 와 진짜 대구리를 깨고싶네 진짜 미쳤나 진짜 이제 쳐봤는데 운전중에 사람들이랑 가까운데 먹어라는데 초랑갈비로 꼭 가라고 하는건 아닌데? 대구날쯤 여기있네 문 열렸네 문 닫았다고 인정 어디? 문 닫았다고 봐봐 문 닫은데도 진짜 닫았어 그냥 초랑갈비 갈게요 저기있습니다 이제 초랑갈비 사람 많은데 응? 아 근데 저 삼겹살 짐짐 먹을래요 인정? 가까고 편하잖아 집에도 가깝고 아 근데 이 형 그 뭐야 지치찌개 혹시 별로래 아 나 가자 가자 삼겹살 있잖아 돼지찌개 돼지찌개 나 돼지찌개 나 돼지찌개 가자 가자 가까운데 가자 가까운데 가자 가까운데 가자 여긴데 여기 고기 먹는 날 수풀구이 여기 뭔데? 2층에 이게 뭔데? 문 닫았다 문 닫다 불 존나 켜져 있는데 불 존나 켜져있는데? 불 존나 켜져있다 아니 불이 켜져있고 사람 그림자가 보여 아니 그냥 집채가 합시다 진작구 와 진짜 무슨 시발 저놈이 무단들만 뭐였나? 밥 처먹는거 저 안에서 30분 걸렸네 야 근데 우리 초랑갈비 이제 못간다 왜요? 채팅창에 내가 예약해놨어 하는 사람이 존나 많다 아하하 못간다 개미피거든요 저기 가면 진짜 뚜드려 맞아요 사장님한테 단방에 화석 응 저희 진짜 뚜드려 맞아요 못갚 아 근데 존나 이런 얘기하면서 내 얼굴을 비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화나다 아하하하 손이 짜증나네 카메라 줘 응? 알겠지? 아 근데 장호도 괜찮은데 인정? 아 좀 그지 거 너무 많으세요 아 나 또 뭐야 저희 잭스 할 일 없으세요 지금 김봉준을 죽이자 이러면 존나 많아요 왜왜왜 버려라 김봉준 전에 김봉준 시발새끼 하하하하 김봉준이만 씩 보내야 돼 김봉준 던져 하하하하 여기가 친구 그 다음은 5회전입니다 나이스 봉준이 저말 내한테 다섯 번 넘게였다 인정? 난 내한테 세 번 넘게 아 진짜? 하하하하 내꺼 냄새 존나 감정놈이 자랑인가 봐 하하하 30호 5회전입니다 안녕 와 아직까지 김봉준 버려 김봉준 화야해라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존나 웃기네 왔으면 됐는데 와 이제 도착했어요 진짜 와 나 미쳐버릴 것 같네 여기 앞에 여기 앞에 592 앞에 세울 수 있다 그냥 사람 많다 어디 존나 붙어서 그냥 갑시다 욕을 취해서 아무거나 먹읍시다 아니 국뽑 먹을래요 아니면 그냥? 조방단체 가도 되고 조방단체 가도 되고 조방단체 있잖아 아 근데 걔 못먹었구나 공주도 못먹어 아 나 못먹어 저기 가자 그냥 인정? 응 인정 여기 앞에 세우느라고? 괜찮아? 응 다 세우죠 가자 아 근데 좀 더 붙여 아 잠깐만 아니 더 붙여 더 붙여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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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더 붙여 더 붙여 어떻게? 집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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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 그럼 위에 못 못 빼잖아 아 알았어 뺍니다 더 빼자 손님 페레야 아 왜 민심이 그러는데 뭐지? 나? 아니 아니 봉준이에요 형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근데 펙이가 귀엽다 이제 죄송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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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면 되네 옆에서 귀엽네 여기 올라가서 먹읍시다 아 여기 와주면 돼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예 예 아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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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개꿀이라면서 개평화가 진짜 진짜 그냥 밥만 가야 돼 뭐요? 이거 방금 이야기해라 우리 밥도 먹어보는 건가? 우리 밥도 먹어보는 건가? 아니 배부르잖아 밥을 조금만 먹을 거야 오빠 있냐 원래? 밥 내돈 주고 오리 한 번 사주고 존나 화날라고 오리 한 번 사주고 오리 한 번 오빠 이거 놀랬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먹는 건가? 그래? 안 하죠? 늘 많은 건 다 아니다 아니 벌써 내가 계속 먹냐? 내가 먹냐? 잠시만 흥민이 타령 리세 뭐야 짜고 온 거 아니야 지금? 그러고도 남으랬는데 에이 아 걔는 이제 근무 끝나면 가도 되는 거지 아니 그건 흥량하도 없지 인정? 그렇겠지만 오늘 오늘 갔을 때 리세트 했어야 됐다 인정? 네 오오오오오 육악해 똑똑해라 보여줘라 똑똑해라 보여줘라 간을 좀 보는 사람이라니 도마산을 좀 먹는다 아니 안되요 포기해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고 지금 말하고 왕 왕 국부 진짜 맛 여기까지 와 생각만 겁나 끔찍하다 근데 니는 우친 때 나는 니가 대단해지 이제 니 다 해놓고 다 해놓고 1분? 3분 만에 잠들는데 안 자면 안되니까 안 자면 안되니까 필사적으로 자야지 필사적으로 자는걸 어떻게 잠냐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자야지 그래야지 텐션 높게 하네 펜다니 10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침 1시간 하면 진짜 좋아 좋겠더라구요 좋겠더라구요 빗보는거야? 네 담배 피고와 아 또 러브는 20개 감사합니다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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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저거 딱 못붙여야 되는데 습관이라니까 앞에 음식이 계속 건대는데 인정? 인정 내 앞에 내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안돼 진짜 맞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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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자석이라니까 손에 끌어당겨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진짜 망달이 아 이제 다 끝났구나 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리셋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 진짜 개레전드 있었어 나 망날 때 이제 마스톡 해가지고 이제 벌칙들이 걸렸었어 근데 뭐였냐면 소주 한 병 원샷하고 잔 다음에 그 다음에 알라먹고 잠 안들면 안돼 그 다음에 그게 경황이었어 4시간 뒤에 컴퓨터가 버튼 안누르면 자동적으로 꺼지는게 있어 그것도 했어야 했어 근데 나 그거 다 성공했어 나 그거 다 성공했어 아무도 못 깨우고 알라먹고 어떻게 일어났어요? 10분마다 일어났어 계속? 왜냐 240시간 마지막 날이니까 그거 리셋되면 240시간 또 해야되니까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무서웠겠다 근데 나는 의자에서 자려고 했는데 의자에서도 아 의자에서 자신만나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서부터 그냥 침대에서 잤었나 와 근데 사람이 무서워있다 그때 뭐야 그때 소름 돋는 거야 모든 밑차단 와 암막 아니 그 그거 정하는 사람 없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다 정말 무섭다 시청자분들 그걸 이겨내 형이 무슨 갑자기 정말 웃어 왜 아 태백막 맞아 나 일어나려고 스스로 의자에서 잤었어 일어나면 그때? 아니 237만 조개 정해 저 저는 처음 228시간 날 때 바로 실패이 났는데 뭘 미션 받았는데 시카영상 필름 한저갖고 그렇게 시큰 동안 가만히 있거든 잠 누렸던 바로 실패했잖아 아 참 말했다. 형이 왜 하고 있어? 그냥? 아 진짜? 그래서 리셋했어? 술 먹었으면 아닌데 뭐예요? 존나 잡은 안 됐었습니다. 가자. 여러분들 갈게요. 집에나서 옆으로부터 많이 기다리시는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형 다 먹었지? 기훈아 잘 먹었어. 기훈이 계산이니까. 지금 기훈이 행복해야지. 원래 대게빵이었는데. 아 그거 있어. 10배. 아 그래. 모르니까. 사실 없나. 그거 몰라. 그럼 한 배까지 먹으려고. 네. 고산이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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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기 얼마예요? 52,000원이요 대기도 안 먹었네요 52,000원이요 네? 52,000원이요 버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해요 수바로마스 예? 왜요? 지금 맛이 곱죠? 있습니다 주스마 엄청 많고만 그래? 응 그쵸 단백이만 빕시다 단백이 있고 인정 인정 아 추워 인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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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